우리 주변에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 등을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개는 대나무와 소나무 이런 것들이 절개의 상징이고요 평화의 상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의 상징은 비너스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나 사상 등을 보일 수 있는 기호나 사물을 가지고 상징화 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들도 상징을 통해서 나름대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입니다 꽃의 그 잎이 바퀴 모양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탄생과 죽음이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소를 담고 있는 그런 꽃이 연꽃이고요 또 혼돈의 진흙 속에서 탄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연꽃이 불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현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고대 유대교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현대 유대교는 이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다는 다윗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 유대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많은 나라들이 초승달하고 별이 들어가 있는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딱 보면 알죠 저 나라가 이슬람 국가다는 것이죠 마호메드가 모한마드가 알라라부터 개시를 받던 밤에 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떠있다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승달과 별을 진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들도 나름대로 상징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그렇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야만인들이 형벌을 내릴 때 사용했던 형구입니다 후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서 처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면서 이렇게 죽이는 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그런 처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직접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내놓으면 내놓는 순간 전부 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처음부터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고기 모양이 자기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익수수라고 써있는 그 물고기 안에 있는 다섯 개의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인데 다섯 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의 첫 단어들을 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상징을 이용해서 자신들끼리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이라며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그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죠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사용한 그런 상징이 물고기였습니다 십자가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또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을 각오해야 된 부분도 있고 처형의 도구를 어떤 신앙과 종교의 상징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고 또 비호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 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초대교 1차 보금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전하기가 보금을 전하기가 좋았습니다 예수와 메시아만 연결을 다 시켜주면 이들에게는 보금 전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었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이수의 후손으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강한 용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자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어간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아는 다이수의 후손으로서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죽어간 자를 메시아로 여길 수 없다는 게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금의 대상자가 확장되면서 헬라인이 있죠 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이죠 땅끝까지 펼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헬라인인데요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이게 상식적이냐고 합리적이냐고 되묻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나뭇박두기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그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내놓게 되면 그들이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의 핍박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도구이기 때문에 비호감인 요소도 있고 유대인들은 무능력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국의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생과 관계돼서 말구유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의 상황을 보면 비둘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는 수건도 기독교의 상징의 후보에 올라올 수 있었고요 부활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빈무덤도 얼마든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비호감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유대인이고 헬라인도 다 꺼리 끼는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세월이 흘러면서 그것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십자가만큼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알면서 사역하셨고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적 그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선생이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일의 목적도 다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받았고 나중에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명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교유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알면서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교유는 십자가에 비해서 너무 약한 상징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식이시며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수건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섬김의 최고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 큰 신적 사건이기에 빈무덤이 상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쉬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에 십자가가 상징의 가장 우선순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서서히 부각이 되었고 지금은 고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서로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회를 더듬어 보면서 행적과 말씀 속에서 십자가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여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벅찬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도바울에 있어서 구원론으로 확실히 기독교의 구원론으로 확실히 정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의 죄를 해결함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이나 금 같은 그런 물질에 의해 재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필요한 그런 물질을 보배로 여기지 말고 너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의 피를 보혈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그토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재물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게 보물이 아니고 이게 보물이니까 이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재물이 돼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용서, 대속, 영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고스란히 다가온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핏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더듬으면 십자가만큼 감격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구원 받았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뛰고 좋았고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봐도 감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들을 잊어먹고 예수님 생각해도 덤덤하고 십자가 생각해도 덤덤하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마음,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중 십자가만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스 2장 16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목적은 1차적으로 화목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이 화목해지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또 하나의 목적은 화평입니다 민족이나 성이나 피부색이나 빈부귀천 주의구아를 막론하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 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 그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기심 우월감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십자가로 깨부시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인간들끼리의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가진 자들 기득권 있는 자들이 그런 것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누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들이 자기들 용납이 안 돼요 이전까지 자기들이 다 누리고 살아온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이 을을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사악함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핍박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을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인간적인 조건들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모였으면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 서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고 정말 해꼬지하는 많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빡을 주는 그런 원수를 율법은 미워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나중에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 수 있지 미워하게 되면 서로 보복이 악순환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너희는 조금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화평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종록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의 우리 앞부분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가 따스해 보이는 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때문이죠 이 세로는 사랑과 축복이 내려오는 하늘길이고요 이 가로는 그 사랑과 축복을 골고루 나누는 세상 사람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길과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의 길이 합쳐진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폭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의 희생으로 된 것이지만 이 가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 이분은 또 십자가를 보면서 이 가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이웃들과 골고루 나누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할 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하면 혹시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내려주셨는데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혹시 또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살고 지키려고 살고 왔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의 가로를 보면서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무관심했구나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또 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만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은혜받고 보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사명을 받아 충성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제자의 길을 겪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따라갈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교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오만함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모든 십자가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셨을 때 이미 거기서 수고와 희생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생과 신앙과 사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오만인상 다 써가면서 불평불만 내세우면서 지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눌려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의 가치와 감격을 잊지 말고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은 우리 신앙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 걸어가는 것이고요 또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공통분모 삼고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공통분모는 십자가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담겨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대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가는 것 주와 함께 길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쌓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합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감격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웬만한 일 가지고는 두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 갖고 근심 걱정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주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제자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자기 십자가에 바퀴 달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퀴 달면 너무 쉽습니다 바퀴를 단다는 것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겠다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내가 십자가는 직인 지대 수고하고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수고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 바퀴 하나 더욱 달아놓고 십자가 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대신 그 무거운 것을 홀로 지고 가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져서 그리 내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정말 어떤 무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쉽게 지겠다고 바퀴다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지셨는데 나도 나의 십자가를 또 수고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지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시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격하시고 또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면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꼭 지고 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